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4월 9일날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김어준 편파 정치방송인을 교통방송에서 퇴출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청원은 날이 갈수록 힘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12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33만 명에 육박할 전망입니다 33만 명 정도가 청원에 나선 것은 그 청원 가운데서도 아주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청원 내용은 진솔하고 아주 직설적이고 간단 명료합니다 서울시 교통방송은 말 그대로 서울시의 교통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해서 혼란을 막고자 교통방송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김어준은 대놓고 특정정당만 지지하며 그 반대정당이나 정당인은 대놓고 깎아내리며 선거나 정치에 깊숙히 관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국민들 모두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이런 국민들의 분노를 김 모모 씨를 교체하고자 여론이 들끓자 김 모모 씨는 차별이라며 맞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방송이 특정정당을 지지하는 정치방송이 된 지 오래인 것만 변질된 교통방송을 바로잡자는 것이 차별인 것입니까? 서울시 정치방송인 김 모모 씨는 교통방송 자리에서 내려오세요 이 청원 내용 가운데서 잘못된 게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완전히 이 문제를 또 다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당권 도전에 나선 우원식 의원은 완전히 세상의 상식과 반하는 주장을 펼집니다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폐지 움직임에 대해서 우원식 의원은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팀을 만들어서 대응할 것이다 이것을 풀어서면 집권당 차원에서 김어준 구하기 프로젝트가 가동될 것이다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4월 25일 날 유튜브 방송에서 우원식 의원은 TBS 뉴스공장에 대해서 그나마 진실을 이야기하는 언론이다 우리 당이 지켜주지 않으면 언론의 자유가 후퇴할 수 있다 이 발언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당의 삶에서 가장 어렵고 답답한 것 가운데서는 사실을 거짓으로 바꾸고 또 진짜를 가짜로 아무렇게나 양심의 끄리김 없이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그나마 진실을 이야기하는 언론이다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두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우원식 의원은 어떻게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는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원식 의원만 그런 것이 아니고 민주당 최고의원의 출만 김용민 의원도 같은 선상에서 좀 더 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기득권과의 싸움에서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방송이다 본질적으로 보면 기득권과 민주당이 싸우고 있는 것이고 그 기득권의 싸움의 최전선에 있는 것이 바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이다 당에서 강력한 목소리가 나와야 되고 적극적으로 싸워야 된다 말이 어떻게 달리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사실과 진실을 호도하는 왜곡하는 변질시킨 그런 김용민 씨의 주장이다 이렇게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이 교통방송을 보호하다 보니까 또 외눈이라는 그런 잘못된 용어를 써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고노갱을 치르고 있는데 추미애 전 장관은 진실보도정신을 지키는 방송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서울시 교통방송 TBS는 서울시에서 전체에서 한 70% 정도가 넘는 4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지원받는 그런 기간입니다 이 방송이 본래 설립 목적이 어떤 것인가 또 이 방송이 마땅히 수행해야 될 고유한 기능이 어떤 것인가 하는 부분들은 뭐 장황하게 설명할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서울시가 설립할 때 설립 취지가 있을 거 아닙니까 설립 취지의 위로 보면은 특정 정당의 나팔수를 위한 그런 방송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논란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과 사실이 아님의 문제라고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지금 내비게이션 등이 아주 발달한 시대에 이렇게 그에게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서울시 교통방송 같은 것을 유지해야 되는가라는 그런 점도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 우원식 의원이나 추미애 의원이나 김용민 씨 같은 경우 발언을 듣다 보면은 어쩌면 저렇게 사실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또 그것을 좀 이렇게 당당하게 내세울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을까 이런 부분을 참 답답해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김어준 씨의 뉴스 공장을 두고 진실을 보도하는 거의 더문 그런 방송 매체다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낯이 간지러웠어 양심이 찔렸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사실이나 진실은 온데간데 없고 그냥 우리의 이익이 되면 그리고 진영 논리에 맞으면 우리 편이라면 모두 다 사실로 만들 수 있고 진실로 만들 수 있고 사실도 제조할 수 있고 진실도 제조할 수 있는 그런 시대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어쨌든 사람이 말이 통한다는 이야기는 서로가 공유하는 그 핵심적인 부분 사실을 사실대로 인정하는 것 진실을 진실대로 인정하는 것이란 부분에 대해서 서로가 공유가 돼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진영 논리에 갖춰가지고 우리 이익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무조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하고는 이야기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세상에 뭐 지나간 사람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분이 된 뉴스 공장이 편파성이 없는지 특정 정당을 위한 그야말로 나팔수 역할을 얼마나 충실히 수행해야 하는지 특정 정당을 나팔수 역할을 수행하는 그런 방송국이 세금을 투입해서 운영할 필요는 전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정말 기본 유대 뉴스 공장은 서울시장의 당락이나 이런 부분과 관계없이 상식이나 양식이라는 그런 기준에 미루어 보면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 그렇게 저는 봅니다 공평호 tv의 공평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